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있으면 마폭시 나오지 않을까? 나왔다!!! 잠깐! 이 영상을 누른! 옆집 할머니 옆집 누나 옆집 할머니 잠깐 멈춰봐! 지금부터 너희들이 볼 영상은 아주 꿀잼 영상이 될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눌러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포켓몬 서바이벌 4일차를 이어서 갈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란돈을 잡았었죠 그란돈 나와봐라 이야 그란돈 멋집니다 자 그란돈을 잡았는데 자 그럼 이 그란돈을 타고 어디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전히 그란돈 안에 먹혀있네요 똑똑 거기 누구 있어요 밖에 거기 밖에 누구 있냐구요 아무것도 없네요 자 갑시다 자 또 어떤 시작부터 비가 오냐 이거 불안하게 아 시작부터 비가 오는데 바다에 빠졌어 어 사막이다 자 그럼 푸오코 찾아보도록 할게요 푸오코가 있을거 같은데 사막이면 야 또 사막이네 이게 또 막 그란돈 나 같은거 나오는거 아냐 그란돈 자 계속 갑시다 그란돈아 어 니가 방송신이 있다면 이번엔 이로치 그란돈 나와라 이로치 그란돈 이로치 그란돈 이로치 그란돈 자 뭐 딱히 보이는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뭐 없는데 마포시 있었다고 어 뭐 뒤에 뒤에 뭐 마폭시 있었어 뭐야 언제 언제 어디 있었어요 나만 못봤어 어디야 어디 잠깐만 마폭시 어디있어 마폭시 마폭시가 있었다고 어 잠깐만 진짜 마폭시 있었어 플라이곤 야 여기 플라이곤 많이 나오네요 마폭시 여깄니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있으면 마폭시 나오지 않을까 나왔다아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가만히 보고있는데 진짜 나왔다 하하하하 좋아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이거 마폭시가 아니라 진화형태잖아 좋아 다시한번 죽으면 안된대 죽으면 안된대 볼 하이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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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좋아 마지막 하이퍼볼 나이스아아아아아 이야아 이야아 대박 하하하하 자 그럼 PC로 빨리 돌아가도록 하죠 PC는 꺼내야되는데 자 그럼 포켓몬센터로 가서 PC를 꺼내도록 할게요 어 이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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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폭시 대박이다 나홀라이퍼리 진짜 나왔어 나보고 6세대 없다는 사람 누구야 나와 어? 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이야아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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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크기 한번 볼까요? 정보 능력지 야 메오쿰3야 메오쿰3 어머나 대박이다 공격기술 한번 보자 위력 120짜리 하나 있구요 80 레전드 떴다 잠깐만 주변에 레전드 떴어요 어? 레코자아 레코자 레코자 야 대박 레코자 레코자 어떡하냐 잠깐만 그란돈 꺼내와 그란돈 꺼내와 그란돈 꺼내와 그란돈 꺼내와 그란돈 불컴이 들어가 레코자다 오 뭐야 이게 우와 레코자 까지 하하하하 여러분들 마스터볼 찬스 어떻습니까 이야 우와 일단은 제가 잡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하죠 그래야 이제 제가 딱 꺼낼 수 있는 그런 일단 앞에 가서 마스터볼 하나 꺼내도록 할게요 이야 일단 한보탕 싸워보고 일단 싸워보고 일단 싸워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잡을지 안 잡을지 이야 싸움이 안걸려 그냥 잡아야되나 야 레코자도 잡냐 이거 야 그만 안되겠다 일단은 얘는 하늘 날아다녀서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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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어쩐지 너무 잘 풀린다 했어 그냥 바로 마스터볼 던질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박 안 돼요 멀티가 아니라서 백이 안돼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흡 GL8 흡 으흡 하하하하 으아 으아 아 아 아 으윽 내 마음에도 비가 오듯이 니 마음에도 비가 온다 아휴 레쿠자 저거 보기 힘든거 많은데 시비 걸지마 짜증나니까 어 내가 지겠네 내가 지금 개뿔 열받아 아 말도 안 돼 아아 레쿠자 아아 아 레쿠자 보기 힘든거 아닙니까 저거 아 오늘 방송 안해 녹화 여기서 끊어 아 하기 싫어 아 아 녹화하기 싫어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눈에서 왠지 모를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뭔 물인지 모르겠어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지금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보이시나 아 밝기가 어둡네 됐죠 이제 좀 보일거야 리자몽 만들면 마스터볼 한개 아 그냥 여러분들 이런 규칙을 걸어두는건 어때요 전설의 포케몬 전설의 포케몬 콜 콜 오케이 콜 이야 다들 내 편이야 감사합니다 아 아이 또 야생부터 시작하기 대단히 나 또 이런 수모를 겪을 줄은 몰랐는데 일단 철개부터 찾도록 하죠 철개가 없네 제가 볼때는 전설의 포켓몬들은 되게 찾을때 안나오고 방심하고 있을때 나오는거 같아요 음 갑자기 막 뿅 하고 나오더라고 어쨌든 이 근처에 칠색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긴 할께요 어허 보이질않아 없는데 또 나 어 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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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너 거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우 동무 무서보리 없다우 동무 아쉽지만 동무는 총살이라우 가라 깨비들조가 아니라 포켓몬을 바꾼다 그란돈 힘 한번 봅시다 나 뭘로 바꿨니 비브라바 그래 그란돈으로 바꿔야지 그란돈 가라 그란돈 지진 어 지진이 안통해요 그러면은 라바펌 야 불공격이 통합니다 어 보험한다 조금 쎈데 솔라빔 솔라빔도 별로 안통한데 드래곤티 이건 뭐야 라바펌 야 보험한다 세네요 어 어 막타는 우리 리자드한테 줍시다 리자드 진화시켜야되니까 아 야 진화시킨다 와 나쁜 녀석 좋아좋아 가만 안두겠어 라바펌 어 뭐야 야 실수로 도망치기 눌렀어 이러면 안되지 아 죽었어 아 마폭씨 사라진거구나 불풍기야 효과가 별로 없대요 뭘로 써야되지 포켓몬 바꿔서 그란논으로 바꿀게요 야 보만다 되게 세네요 지금 화상 입었대요 우와 보만다 완전 쎄 그란논이 죽었어 말도 안돼 장크로코다일 워터건 좋아 잘한다 헬키기 헬키기 좋아 잘한다 오오 통한다 통한다 지 혼자 계속 도망가는데 야 못이기겠다 보만다 너무 쎄다 도망갑시다 몬스터볼이 있었으면 잡았을텐데 아무래도 몬스터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가야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인공 마폭씨랑 함께 엔딩을 찍도록 할게요 마폭씨도 나 업을 수 있나? 마폭씨 일로와 마폭씨는 타지 못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어? 뭐 꺼내는거야 깜짝이야 우와 이거 불장나네요 너 밤에 오줌 싼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서바이벌 4일차 어떠셨나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5일차에서 더 많은 전설의 포켓몬과 6세대 포켓몬들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